준비됐나? 준비됐나요? 위장을 위해서 모든걸 다 벗어 던져 다 죽었어 학교같은 소리야 학교가 학교가 한판 붙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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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좀 볼래 직결진 여기야 일단 먼저 떨어지는게 인자야 일단 일단 떨어지자마자 수류탄을 던지란 말이야 일단 떨어지자마자 수류탄 일단 떨어지자마자 아 나 슬프트야 어우 방황스럽네 어 야 잠깐만 아아 아이쒸 들어가자 들어가자 옥상 옥상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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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옥상 옥상 보고있어 보고있어 옥상 보고있어 내가 옥상 하나 있었어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설레죠 아 아이쒸 아 AK인데? 내가 먹을게 구밀이 없어요 아무것도 구밀이 없어요? 깜짝이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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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땅 없어요? 뭐에요? 화장실 갔어 구석이 없어 구석이 없어 구석이 없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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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 신경을 해줄게 홍대 신경을 해줄게 저기 안보이냐 나는? 나도 안보이냐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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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님 2번님 쪽에 2번님 우측에 2번님 우측에 2번님 우측에 야 야 야 야 야 차려줘 어 어 허리로 가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오 자리 존나 달려봤어 2번님 2번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와 나 죽을뻔했어 1층에 있는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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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확인 30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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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 31 31 13 주 살려주세요 내려가면 안되냐? 내려가 손 들으면 안들어가지고 한 명 올라간다 나이스 살려줄게 야 나도 나도 한 명 올라간다 한 명 올라간다 한 명 올라간다 여유롭게 뛰어 5탄 많은 분 계단에 7탄 있어 7탄 먹어 AK랑 여기 자리 좋네 7탄 7발 있는데? 내가 줄게 내꺼 먹어 50발 먹어 야 누가 나쌌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팀킬했어 삼키 삼키 저기 옥상 저기 컨테이너 옥상 나 총을 16발인데 ㅈ 땐인데 아이씨 옥상에 생각 옥상에 생각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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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에 한 떨어졌어요 2번님 아이씨 나 그냥 죽을란다 나 그냥 죽을란다 나 나 좀 죽여주삼 나 스스로 죽을게 나 스스로 죽을게 내가 1층 볼테니까 너네가 옥상 봐 이야 뭔가 난다 여기 있으면 계속 살릴 수 있으니까 좋네 좋네 아이씨 아우 고 어 나 하려도 1번 뒤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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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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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피가 넘어온구나 어? 죽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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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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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궁 옥상 창궁 옥상 창궁 옥상 ỉ Medic 나 뒤에 나 뒤에 나 뒤에 나 뒤에 야야 인마 안마 잘jon 가방 울cca 내 올라올라 아屋상 아 옥상 컨테이너 옥상에 있다 어 죄송해요 왜 왜 왜 왜 싸 왜 싸 형이 지금 몰랐어 몰랐어 개노란네 애 두 스스로 잘한다 아 씨 명대스였는데 안되냐? 만우 나가고 가? 우리 1등 뺏겼다 뺏겼다 1등이다 우리 1등인데? 완전 각축대 1등 우리 1등 아니야? 2등이야 나 2등이다 나 2등이다 지금 2등 뺏겼다 다시 헬 없어? 헬 빨리 와 빨리 와 옥상 기절 옥상 기절 4번님 기다려요 4번님 기다려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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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아 다 걸어주세요 나야 나야 왜 쏘냐고 시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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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같은 새끼 아 왜 죽여 왜 쏘냐고 왜 죽여야겠는데 맨날 놈아 4분 4분 일어났죠 4분 아니 닉내로 와 아니 대놓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미친새끼 내려올 때부터 쏘고 있어 아니 닉내로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 형들 살려줘요 9번님 아 고고무 2개 털었다 가운데에 고고무 2개 털었다 가운데에 고고 먹었어요 저 1등이에요 아 1등이네 뭐야 뭐야 옥상 옥상 뭐하세요 아무도 안 내리는데 뭐해 씨 뭐야 씨 1킬 차 1킬 차이 2킬 차이 2킬 차이 2킬 차이 야 나 왜 썼어 어 부스트 게이드 처음 옥상 먹죠 옥상 피스님 잠수에요? 아니야 지금 여기 떨어지는 내가 지금 저기 3킬 발 잡고 있단 말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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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아니에요? 왜 갑자기야 끊으라고 하냐 1킬 차이 1킬 차이 2킬 차이 몇 분 남았지? 나한테 막 해줬는데 전화가가지고 일단 끊었는데 아홉 명판 잡으세요 아홉 야 잠시만요 응? 응? 아니야 아니야 몰라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속 존나 뭐 털고 왔다 그러고 머리 존나 아프다 그러고 식읍다 존나 쪄주려고 그래서 버리고 왔어? 진짜로 저기 왔어? 응? 변하네 왜 내가 왜 이러그냐 아 잠깐만 이것만 볼 와 이겼다 근데 보상이 28이야 아 보상이